오늘의 영상은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아무것도 없는 배경의 사각형을 하나 그려보세요. 그럼 여기서 바깥없이 안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안 없이 바깥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온 우주에 단 한 명의 사람만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사람은 큰 사람일까요? 작은 사람일까요? 무엇을 기준으로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생의 모든 것에는 많고 다양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가지는 각각의 상대성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공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위가 있기에 아래가 있고 빛이 있기에 어둠이 있고 남자가 있기에 여자가 있고 행복이 있기에 불행을 느낄 수 있고 시작이 있기에 끝이 있고 안이 있기에 바깥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 어느 곳에서든 서로 대립되는 양과 의미에 공존하며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인간의 인생도 똑같아요. 성공, 부, 인생, 논리, 과학, 사업 이런 것들은 표면적인 양의 요소입니다. 특히 남성분들이 이런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고 종교, 믿음, 직감, 영성, 철학, 마음공부 이런 것들은 의미 요소인데 보통 여성분들이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주식이나 경제, 과학 유튜버 분들 보면 남성 유튜버 분들이 많고 마음공부나 영성 유튜버 분들을 보면 여성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동전의 앞뒷면이 동등한 가치를 가지듯 어느 한쪽이 더 우월하고 다른 한쪽이 더 열등하다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어느 한쪽이 치우치지 않고 양과 의미 조화된 삶이야말로 외면과 내면 둘 다 완벽히 충족된 삶이란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저는 외면적인 요소, 양의 기운을 하늘에서 내리는 비라고 말을 하고 내면의 세계, 의미 요소를 그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담는 그릇이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외면과 내면, 비와 그릇 미친듯이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데 그릇이 작으면 어떡하죠? 그릇이 그 비를 전부 다 담지 못하고 비는 흘러넘칩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릇이 너무나도 큰데 비가 조금 내리면 그 그릇은 막상 담을 내용물이 없기 때문에 그릇이 존재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사람이 양의 요소에만 너무 치중한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너무 분석, 이성, 지위, 부, 명성, 과학 이런 것들만 추구를 하다보면 사회적으로는 분명히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내면은 공허하고 정신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는단 말이죠. 그리고 그 힘든 시기를 도대체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성공한 사업가, 연예인, 스포츠 선수들 보면 남들이 봤을 땐 완벽한 인생을 살고 있는데 정작 본인들은 슬퍼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자 바로 여기서 필요한 게 의미 요소입니다. 외면은 너무 잘 길러졌지만 내면이 하나도 길러지지 않은 거예요. 비는 미친 듯이 내리는데 그릇이 그걸 담지 못하기 때문에 내면이 썩어나고 있는 거야. 비를 닮기 위해 그릇이 크기를 넓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때 너무 잘 나갔던 사람들도 인생에서 너무나도 힘든 시기를 겪게 되면 어떻게 되죠? 갑자기 종교를 믿는다던가, 신을 믿는다던가, 영성을 공부한다던가 마음 공부를 해요. 혹은 철학을 공부하면서 마음을 다잡습니다. 그렇게 내면이 굳어졌을 때, 그릇이 커졌을 때, 더 많은 비를 담을 수 있을 때 다시 외면적 세계, 양의 세계로 나갈 준비가 된 거죠. 이와 같이 양과 의미, 조화가 중요합니다. 성공 기술, 명예, 과학, 부, 이런 것들만 치중하지만 내면이 그릇이 발달이 안 된 경우는 묘사를 하자면 차는 탱크인데 엔진은 모닝 엔진인 거야. 겉에 보면 진짜 강력하고 세다? 그런데 한 1kg 가다가 지쳐서 쓰러지는 거야. 하지만 반대로 너무 의미 3개에만 빠진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비유하자면 엔진은 8기통, 12기통이야. 그런데 바퀴가 없어. 엔진이 아무리 좋아도 그걸 이끌어줄 바퀴 4개가 없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자전거 페달은 몇 개죠? 2개입니다. 좌우를 끊임없이 반복해서 굴러줘야지 자전거가 쓰러지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단 말입니다. 이와 같이 양과 음 한쪽만 추구하면서 절대 높은 위치까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양을 발전시킨 뒤 휘청거리면 음을 발전시키고 음을 발전시킨 뒤 이거를 써먹기 위해 지식과 기술과 노력과 과학을 접목시켜서 다시 양을 발전시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야든 간에 가장 정상 위에 있는 사람들을 봐보세요. 그 사람들은 단지 똑똑하고 재능이 뛰어나고 기술이 좋기 때문에 그 위치에 올라간 게 아니라는 거 모두 다 알잖아요. 그 사람들은 외면만큼 내면도 단단하게 성장한 사람들입니다. 또 그 사람들은 뭔가를 믿어. 진짜 정상이 있는 사람들 보잖아? 뭐 종교를 믿는다든가 신을 믿는다든가 뭐 끌어당김을 믿는다든가 현실화를 믿는다든가 자기 마음가짐과 생각에 따라 그게 현실에 드러나는 그 어떤 힘을 믿는다고요. 신이 나를 도와주든 내가 창조의 힘을 가져서 내가 현실을 만들든 간에 어떤 힘을 믿고 그 믿음이 그들에게 확신과 자신감을 줍니다. 저도 그걸 느꼈어요. 저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영성 끌어당김 이런 거 전혀 안 믿었거든요. 오히려 그걸 박살내고자 시작한 게 성공 비밀이었습니다. 과학적으로 분석적으로 이성적으로 성공하는 법을 다룬 성공학을 다루자 라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성공 비밀 채널을 만들고 수천 명의 부자들과 내 주변의 부자들을 관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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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보고 파보고 파본 결과 오히려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일 경우 영성, 종교, 철학, 형의상학 뭐 생각의 힘, 마음의 힘 이런 거를 더 믿는 거야. 포인트는 이거예요. 정상에 있는 사람들은 외부 능력도 뛰어난데 외부적인 믿음과 확신, 의식 수준이 뛰어난 거예요. 정말 미국의 각 분야에서 성공한 모든 사람들 인터뷰하는 거 다 봐보세요. 다 신을 논하거나 혹은 끌어당김이 법칙을 그렇게 믿어요. 개개인이 조금씩 다른 거를 믿지만 결국 영적인 무언가를 믿는다고. 오히려 인생에서 어떤 결과를 내보지 않은 사람들이 이 보이지 않는 힘을 믿지 않는 경향이 더 많더라고요. 왜? 그 사람들은 인생에서 그 어떠한 기적과도 같은 결과를 내본 적이 없거든. 설령 이 모든 것들이 진실인지 아닌지 증명이 힘들지라도 자기를 인도해주는 무언가가 있다는 그 믿음 자체가 이 사람을 심리적으로 포기하지 않게 만들고 자신감 있게 만들기 때문에 성공할 확률이 어찌됐든 더 높아져. 그래서 그 분야를 다루고자 제가 시작한 게 초월자 마인드입니다. 자 양쪽 요소, 외면의 성장은 위로 뻗어 올라가는 나뭇가지와 같고 음쪽 요소, 내면의 성장은 밑으로 뻗어나가는 나무뿌리와도 같습니다. 이 두 요소가 조화되지 않는 한 나무는 크게 자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나무로 보세요. 이렇게 양과 음, 외면과 내면을 동시에 성장시킬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큰 인물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유튜브 채널에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팁, 방법론, 기본적인 지식들을 다룹니다. 그리고 초월자 마인드에서는 영성, 철학, 종교, 형이상학 등 약간의 과학도 섞이긴 했는데 이런 요소들을 다루며 의식을 성장시키고 내면의 그릇을 확장시킬 수 있는 딥한 정보들을 다룹니다. 이렇게 저는 양과 음을 동시에 다루고 있고 동시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인구 통계도 재밌어요. 유튜브 채널에는 사회 초년생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막 사회로 나와서 어떻게 돈 벌지, 어떻게 수익을 더 늘리지 이런 분들. 그런데 초월자 마인드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물질적 요소와 삶적 지위를 가지신 분들인데 내면의 그릇을 조금 더 키우고자 들어오신 분들이 많아요. 개기업 직원분들, 사업가분들 정말 많고 의사분들도 있고 인플루언서의 건물주분들도 있어요. 석가모니도 왕자 출신인 거 아시죠? 이미 물질적인 요소가 충족이 되어 있으니까 그제서야 내면의 요소를 찾아다니는 거야. 하루하루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빵조각 찾고 다니느라 바쁘지 어떻게 내면의 성장에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마다 서로 처한 상황에 따라 양에 조금 더 치중할 수 있고 음에 조금 더 치중을 할 수 있지만 평생 한쪽만 추구하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양을 좋아했던 사람도 언젠가는 음을 추구해야 되고 음을 추구했던 사람들도 언젠간 양을 추구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이 두 요소를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조화시킬 수 있을 때야말로 여러분들이 잠재력이 터지는 시기입니다. 저를 예를 들게요. 저는 초월자 마인드로 월수익 1억을 내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대한민국 온라인에서 영성, 종교, 철학, 마음, 의식, 학문 이런 주제를 다루는 사람들 수십만 명이에요. 그 중에서 왜 월 1억을 버는 사람이 저만 유일할까요? 왜 그럴까요? 왜 똑같은 걸 다루는 사람들은 수십만 명인데 왜 저만 압도적인 결과를 내고 있냐고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일단 저는 성풍비미 채널을 운영하면서 영상 편집법을 배워왔죠. 또한 저는 영어권 국가를 살기 때문에 해당 분야에 관련된 양질이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보들을 얻기 위한 영어 실력을 가졌다고요? 원래 영화 한 마리 못했는데 200만원 들고 캐나다 와서 축기 살기로 배운 생존 영화입니다. 저는 마케팅도 잘해요. 유튜브, 영상, 커뮤니티, 글,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서 다 차원으로 마케팅을 해요. 그리고 글도 재미없게 쓰는 게 아닌 어떻게 해야 독자들이 좀 더 재미있게, 좀 더 와닿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 매번 고민하고 연구합니다. 동시에 해외에서 유명한 사업과 비즈니스 책을 셀 수 없이 관찰하고 연구하면서 어떻게 해야 나의 서비스를 사람들한테 제공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고뇌하고 미친듯이 적용합니다. 전부 다 지식이고 스킬이에요. 양의 요소죠. 쉽게 말해 초월자 마인드라는 음의 지혜를 비즈니스, 마케팅, 영상 제작, 영어 실력, 양질이 자료, 접근성 등 양의 기술과 접목을 시켜서 사람들한테 전파를 하는데 당연히 월 수익 1억 정도야 쉽게 찍을 수 있죠. 양에만 치중된 사람은 너무 무미건조한 노력만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미친듯이 열심히 살잖아요. 그런데 왜 원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없냐고. 쌩 노력만해선 한낱 인간으로서의 한계가 느껴지고 주변 환경과 현실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냥 자본주의 사회의 톱니바퀴야. 진짜 성공한 사람들을 봐봐요. 어떤 근거로 없이 본인이 잘 될 거란 확신이 있잖아. 눈빛부터 달라요, 그 사람들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그 사람들은 볼 수 있고 거기에 확신을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누구나 다 똑같이 일을 하는데 거기서 확신과 믿음을 가진 사람을 어떻게 이기겠냐고요. 반대로 음에만 치중된 사람은 너무 환상 속에만 삽니다. 하루 종일 방구석에서 시크릿 책만 읽으면서 왜 내 인생은 변하지 않지? 시크릿은 구라야! 이러고 앉아있잖아. 시크릿은 언제나 작동 중입니다. 시크릿 탓이 아니라 니 탓이에요. 이미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 내가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다. 움직여야 돼, 움직여야 돼. 이미 벌써 말하고 있잖아. 세상은 이미 나한테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선택을 했으니 당연히 그 결과가 현실화가 되지. 어찌됐든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께서 본인이 놓치고 있었던 점이 있는 것 같다면 그 점을 깨닫고 보아라요. 더욱더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 이 시간에도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그러면 바이!